xsfm입니다. p o d e r a 지난주 내내 야근을 왜근을 대충 때 온 끼니가 몇 끼지? 오늘은 제대로 먹어보자 음 진한 풍미에 씹히는 건더기까지 풍부 벌써 다 됐군 평범한 식탁의 작은 변화 프리미엄 간편식 드리미 오늘은 콜롬비어스 프리모 어떠세요? 적당히 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아련한 단맛 부드러운 향과 맛의 최고급 마일드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콜롬비아 스프리모 정말입니다 드리미스는 씹히는 게 많습니다 마트에 있는 가로랑은 좀 다르고요 김진만 씨의 사연 자 이분은 짧게 후기에서 전공 불문 무식 이야기를 써주신 분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짧게 무식을 자랑했던 전공 불문 김진만입니다 여행 사연을 보내달랬더니 옛날 여행 좀 이상한 장르가 왔어요 10년 전 20대 중반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가고 싶었던 저는 특이하네요 10년 전 20대 때 이런 생각을 하나요? 20대들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막 블로그에서 많이 얘기하고 다니고 소셜에서 많이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 여행을 20대 때 가면 보통 돈 모아서 배낭여행 가고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코스를 짤 때 시간을 확 잡아먹어주니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그리고 또 지금 건강 상태에서 느끼건데 순례길이 어림없는 중년들이 맞기도 하고 20대 때 가시는 분들도 좀 계신 걸로 알아요 저는 3개월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이야 3개월 순례길을 걷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었고 이야 그 3개월을 잡아먹을 수 있군요 이걸로 저는 순례길을 마치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인 게스트하우스로 갔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묶으며 묶어요? 묶어 나를 묶어놨어 게스트하우스에 못 나가 오늘 맞춤법 상태 왜 이래요? 게다가 프린터 상태도 지금 안 좋잖아요 다 그렇죠 프린터가 물결치고 있어요 토너 갈 때가 돼가지고 약한 부분 약하게 읽겠다 일주일 정도를 묶으며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과 친해졌고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프린터에 사장님과 친해졌고 전 사장님께 다음 여행지를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그라나다에 우리 2호점이 있어 근데 거기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둬서 일손이 좀 부족한데 직원 구할 때까지 가서 한 일주일만 도와주면서 지내보는 건 어때? 대신 숙박비 안 받을게 저 아 고민 좀 해볼게요 사장님 거기 지금 있는 직원이 너보다 누나인데 이뻐 저 네 바로 가겠습니다 이게 참 이런 사연을 오랜만에 보는데 20대 때 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듣기만 해도 저는 다음날 바로 그라나다로 향했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런 여행은 권하지 않습니다 변수가 많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무튼 이랬어요 김진만 씨는 그라나다의 뜨거운 햇빛 아래 새파란 원피스를 입고 저를 맞아준 그녀는 정말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아 네 함께 손님들 음식도 준비하고 빨래도 널고 여러 가지 게스트하우스 일을 배우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녀도 여행 중에 그라나다가 좋아 잠시 묶으면서 술 묶었죠 영원히 묶이고 싶었겠네요 지금 묶였다 두 번에 저는 뭐 결론을 까먹었습니다만 김진만 씨가 채웠다면 왜 채웠는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할 때 계속 묶었겠죠 잠시 묶으면서 한 달 정도 일을 하고 있고 곧 다른 곳으로 떠날 거라고 하더군요 아니 그럼 사장님은 이 파란 원피스의 직원을 꼬실 땐 어떻게 꼬신 거죠? 거기 잘생긴 남자 보내줄게 로테이션 시스템 아 김진만 씨의 전임자가 잘생긴 남자였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알죠 이 영화 때문에 많이들 환상을 꿈꿨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위험해요 근데 정말 눈 떳더니 다 뺏기고 막 그렇게 유럽에서 다 털리고 막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에다노크를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야 물론 저도 애프터 선셋 비포 선라이즈 너무 재밌었습니다만 그걸 보고 무슨 로맨스를 꿈꾸진 않았던 것 같네요 에다노크가 여행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난 여자와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사랑에 빠지는 뭐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네 저는 그 영화에 에다노크의 빙의에서 왜 그래 하면 20대지 네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에게 나중에 파리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 그녀가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여행 막바지에 파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음 그럼 그 여성분이 줄리델피처럼 생겼을까요? 뭐 여성분이 예쁘다고 그러고 네 그 김진만 씨가 에다노크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그렇잖아요 네 네 이게 그 그 그 사람이 20대 때의 사연을 이게 요파씨의 이상한 특징 중에 있는데 10대 때 사연을 쓰면 10대처럼 멍청하고 20대 때 사연을 쓰면 20대처럼 멍청합니다 에다노크에 막 비교해 자기를 네 그렇게 저희는 약간의 썸의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 여행을 하다 파리에서 만났고 파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잘 놀았다 이거는 그 묘령의 줄리델피 그분에게 물어볼 일이에요 정말 재밌었는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3개월의 여행 기간이 끝나가며 귀국일이 다가왔고 저는 그녀에게 혹시 나와 함께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 네 그녀는 흔쾌히 저와 함께 돌아가겠다며 본인의 귀국일정을 바꿨습니다 아 잘 지냈나 보네요 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전 함께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20대 때 아이고 바로 체이죠 갑자기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하려나 그러니까 이게 그 이렇게 훅 들이대다가 차이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 등의 생각을 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녀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붙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모닝칸 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찾아보자 이게 국적기의 무슨 프리미엄 서비스인가 봅니다 그거 VIP 같은 거 많이 이용한 사람들 할 수 있는 거 짐이 빨리 나온다 체크인할 때 탑승할 때 빨리 탄다 특별 카드도 있고요 5만마일 이상 탑승 40회 이상 탑승 3만마일 이상이면서 재유사 실적 이용과 함께 합하여 5만마일 이상 적립 자격취득일로부터 자격기간은 2년 꽤 깐깐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허구원 날 타는 사람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운지 있을걸요 아마 따로 모여서 공항에서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잡지도 보내줘요 모닝칸 잡지를 무상으로 계속 보내줘요 왜냐하면 중요한 고객들이니까 거짓들이 지금 모르는 세상에 대해 상상하고 있어요 그렇다던데 왜냐하면 또 라운지는 메인이 3층이면 4층에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갈 일이 없잖아 있다던데 우리는 뭐 거의 도시락 와이파이나 교환하고 있어요 어디가 더 싸지? 저는 애들한테 물 담아 물 담아 물도 사 먹지마 정수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다 챙겨와요 뭐 챙겨올게 뭐가 있어 신뢰화 먹으려고 과자 막 이런 거 아 그죠 라운지 가면 뭐 집어오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두 번은 가봤는데 정식으로 부탁하면 되더라고요 그 대한항공 숟가락이 애기 2호식 먹이기 괜찮은 숟가락 그래가지고 쇠 숟가락을 와 이게 무슨 승무원한테 저 이거 가져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어 그 정도는 서비스 해주더라고요 애기 엄마라고 아 진짜 네 새 걸로 갖다 주더라고요 아 대한항공 탔을 때 네 그러니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몰래 훔칠 필요 없어요 아예 달라고 해라 달라고 하면 준다 제발 훔치지 마라 각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한항공에 대해 아는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가 뭐 그렇게 다 담요를 갖고 똑같은 거를 다 쇼파에다 씌워놓고 그 있잖아요 체크무늬 아 그렇죠 항소색 담요 동아리 방에도 있고 동아리 방에도 있어 왜 그때 유럽여행이니까 애들이 이걸 다 갖고 온 거예요 좀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런 멤버십은 결국은 저 부모가 해준다기보다 본인이 자주 다녀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20대인데 네 누나니까 한 30대쯤 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20대나 30대인데 잘 먹고 잘 삽니다 네 네 그녀는 비지니스 비지니스 콩비지 할 때 비지였어 지금 매우 바쁜 사람 듯하는 그죠 비지니스 자 비지니스 석이었던 겁니다 비지니스라고 써있습니다 전 약간 당황했지만 저 아 비지니스였어? 라고 물었고 왜 물어 다 구겨졌네 라고 물었고 그녀는 해맑게 아 그렇구나 그녀 응 아빠가 모닝칸 클런 회원이야 라고 하더군요 아 부모 멤버십으로 되는구나 가족이 되나봐요 네 함께 입국장으로 들어가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곳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갈라졌습니다 음 저는 줄을 서야 했고 비참했죠 그녀는 모닝칸이었죠 하하하하하하 자 오늘 김진만씨하고 이땡재씨 큰일 났습니다 저 저는 진짜 이 정도로 많이 틀리면 이런 말을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합니다 똑바로 사셔야 돼요 아 나는 옛날에 안승준씨하고 해서 너무 그 맞춤법을 지적질을 해서 아 저건 좀 왜 저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앉아보니 알겠죠 알겠네요 채찍을 들고 싶죠 그러게요 저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그 유명해진 짤 그거 있잖아요 대학생이 저 질문하는 데다가 채찍 채찍 PT가 뭐냐고 교수님이 채찍 PT로 과제하지 말라 그랬는데 채찍 PT가 뭐냐고 운동할 때 트레이너가 채찍 되고 있는데 모닝칸은 아침에만 일합니까 참고로 안웃긴 건 제가 다 고쳤습니다 아침에 수우신 에디터가 많이 고쳐줬어요 그녀는 해맑게 카면바라고 하며 모닝칸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이 브랜드 이름도 지금 처음 느끼네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가 되게 가벼운 관계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만약에 그랬으면 진짜 같이 가고 싶으면 자기가 비즈니스에서 이코노미석으로 내려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써가지고 같이 비즈니스 탈렉해야 되는 거죠 업데이도 해주는가 했어야 되죠 저는 최대한 쿨하게 응 잘 쉬어 라고 답하고 뭘 최대한 쿨하게 아까 이미 망가졌잖아 비즈니스 서냐고 물어보고 라고 답하고 비행기에 탑승을 하기에 줄을 섰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돌아와 약 두 달간 연애를 했고 어 이거 또 연애를 했네요 저보다 4살이 많았던 그녀는 난 결혼이 하고 싶은데 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안 되겠어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본 발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생각했던 결혼의 조건은 모닝캄 클럽 혹은 맞춤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닝캄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유 불문이야 삐지겄다 스팸 댓글 한번 확인해봅시다 우리 김진만 씨가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가끔 빵집에 가면 파리에서 즐거웠던 기억과 파리바게트 아니에요? 혹시? 기억과 함께 아직도 한 번도 못 타본 파리에 파리바게트 있을 때예요 홍설아가 얘기해줬어 못 타본 비즈니스구나 비즈니스 석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의 유럽여행 로맨스를 마칩니다 왜요? 비행기 타서 앞에 걸어 들어가면 맨 앞에 보이는 게 비즈니스 석이잖아요 뭐 어떨까 궁금해요 보고 들어가면 되지 재미없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공품문 김진만 드림 네 김진만 씨 고마워요 일단 삐지지 마시고요 삐지지 마십시오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닝캅이라고 했어도 우리 믿었을 것이야 그런 게 있나봐 라고 했을 거예요 하도 적가한 거 타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한 적이 없어요 가기는 저녁인데 첫 차 첫 비행기를 탔으니까 아침에 공항 일찍 떨어져가지고 제주도를 괜히 헤매고 다니고 동문시장도 갔다가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외국도 갈 때도 싼 비행기 그러니까 이틀이 날아가잖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냥 제 시간 하루 더 노를걸 언제 다시 간다고 그런 헛짓을 했을까 보통 상식에 수렴하는 일반인의 살림인 세계인들이 그나마 앞좌석을 경험해 보는 사람은 출장이 잦으면 자기 마일리지가 쌓이니까 그분들이 아니면 보통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뭔가 김진만 씨가 어떤 시사점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각해낸 에디션이 있지만 저는 굳이 동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뭐 돈 문제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맞춤 법일 수도 있지 돈 문제면 또 어떻고 어쨌든 웰컴 투 코리아입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새 저도 적강공 많이 아니 그 차는 일본 가는데 비즈니스 관찰하고 싶지 않잖아 항공사도 또 많이 생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야 뭐 대안항공 아니면 아시아나 딱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장 실질적인 조언이 있어요 이코노미 증후군이 걱정된다 내 건강이 걱정된다 스쿼트를 많이 하세요 하체가 튼튼하면 어느 의자에 앉아서도 오랫동안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김진만 씨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